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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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씩 하고 있고요. 혼대를 아주 즐겁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저희 인스타그램 있거든요. 그래서 사진 찍거나 검색하셔서 오늘 찍은 영상들이 있으면 스토리 탭에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재밌게 볼 거고요. 끝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! 공부가 잘한다. 우리 유가 공연하는 건 혼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구나. 나는 그냥 하는 건데 혼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좋은 거다. 좋습니다. 힘들어 죽겠네요. 저희는 그럼 마저 혼대를 즐겁게 해보도록 할 텐데요. 다음 곡 가보도록 할 텐데요. 혹시 다음 곡. 세제팀의 핫 가볼까요? 핫 핫 핫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핫 핫 준비 준비 준대요. 너무 힘들어요. 좋아요. 세븐틴의 핫 가보고요. 이어서 또 여러 가지 가보도록 할게요. 우선 세 분 키네. 어 자꾸 취임새가. 오케이. 레츠고. 어 외국분들이 좀 계신데 저희 혹시 한국분이어도 저희 공연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? 눈이 마주실러 갔지만 슥 넘어갈게요. 어 학생이 학생이. 어 우리 아까 유 친구가 다 갈 때 약간 민망했죠. 미안해요. 우리 유가 아이스크림 좋아해가지고 가버렸어요. 혹시 조화도 다수 있어요? 아무거나? 오! 투모로벌이트게도 alcoholic. 투모로벌이트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. 슈가러시라이드 있거든요? 와~!! 어떻게 슈가물라이드 한번 보여드려요? 네. ㅇ Napoleon. 오케이 해볼까요? 저희가 슈가러시 라이드를 안춘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슈가 러쉬 가이드 한번 보여 드려요? 네 TAP 해볼까요? 저희가 슈가 러쉬 가이드를 안 춘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 중학생 아이스티먹는 친구에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또 혹시 저희 공을 처음 본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? 처음 나 너네들 처음 봐 하시는 분 있어요? I'm first time 한국사람이세요? 아, where are you from? 일본이에요 안녕하세요 구원 다브 마시타까? 다이스키다요 혹시 나 아, 유 유 유 유 아, 이 친구 같아 유튜버에요 여러분 일본인인데 일본 유튜버라서 일본 팬들이 또 있어요 또 대단한 친구에요 혹시 혹시 케이팝 카슈 엔시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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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룬시 라이드를 먼저 가보고 아, 엔시티 조금 하세요 오케이, 좋습니다 아직은 컨셉에 생각은 곧 숨을 멈췄어 when you get back 그 다짐 따윈 순간이 불어 헤쳐져 내게 고 suiss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